밈코인은 왜 사는가 특별 강의가 아니라 밈코인은 왜 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특별 강의입니다 여러분 밈코인은 절대 사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특수 전문가 디스프레드 리서치 김동혁 선임연구원 거창하게 소개해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스프레드에서 리서치하고 있는 김동혁이고 트위터에서는 댓클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셨는데 그렇게 또 자기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짚고 넘어갔습니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밈코인이 3월에 엄청 붕뜬다가 시장 죽으면서 좀 덜해지는거 싶더니 뮤라드씨께서 토큰2049에서 엄청난 연설을 해주셔가지고 웅장했어 그때 뮤코인을 사야할 이유를 한 50가지를 말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 근데 토큰 발표랑 이게 화제가 됐을 때랑 시차가 조금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이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 뭐 델파이 디지털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고 하는 그 리포트 그 리서치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착안을 한 것 같고 그렇죠 여태까지 그런 리진이라든가 하는 어떤 토큰과 커뮤니티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말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6월달에 민코인 관련 아티클을 작성했을 때도 말씀해주신 델파이 아티클이랑 리진의 그 뭐라 하죠 패럴레스인가 거기 아티클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 됐어가지고 저도 그걸 작성했는데 아마도 뮤라드가 이번에 발표했던 게 이렇게 인기가 됐었던 이유는 토큰2049에서 민코인이라는 걸 주제로 그렇게 단일 주제로 민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긴 프레젠테이션을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희망차고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어가지고 좀 인기를 얻지 않았나 그것도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걔가 팔로워가 워낙에 많고 그렇죠 또 리진이라든가 이런 리서처들은 막 무슨 코인이 몇 빌리온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못 하죠 사실은 걔는 해리포터 오버와 소일테인 20빌리온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지갑도 까발려졌죠 까였죠 그 XBT가 깠죠 네 그래서 약간 오늘도 그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사실 그거 저격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 물론 제 XBT 나는 네 마음 어느 정도 이해는 해 밈코인이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건 맞지만 그게 과연 저 사람이 돈이 한두 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디 이상한 동네 갔다가 이상한 동네라기보다는 유럽에 매우 발달된 선진국인 벨기에를 갔다가 뒤통수에 벽돌을 맞고 자기 재산이 털려가는 그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경우들도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돈이 거의 2,400만 달러가 민포인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거 진짜 작정하고 몇 개월 동안 스토킹하면서 걔가 자주 다니는 식당이나 이런데 늦은 밤에 매복해 있다가 벽돌 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쁜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번 그렇게 되면 자크 XBT 너도 책임이 좀 있다? 그치 라는 건가요? 그치 누가 그렇게 까발리를 해 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이제 걔가 그걸 쉴링을 하고 그러는 걸 떠나서 약간 이거는 너 혼자 알고 있다가 걔가 진짜 무언가 잘못했을 때 공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걔가 이제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보잖아 그렇죠 그럼 SPX를 걔가 만약에 팔기 시작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텐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트랜스페런시라는 뭐 그렇긴 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제 JXBT한테 크게 뭐라고 하진 못해 그거를 공개한 거 자체가 막 100%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조금은 약간 그런 건 있다 저는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투명성이라는 거를 블록체인이 시작부터 강조해온 핵심 이념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는 감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XBT가 이번에 미라드 깐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애매한 심정이에요 그거를 어차피 다 공개된 데이터니까 내가 그거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저렇게까지는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즘에 민코인 많이 오르고 있는데 동영님이 사실 약간 제 잘못이 큰 거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민코인을 하도 하니까 그때 제 옆자리였나요 동영님이? 그렇죠 옆자리였을 거예요 옆에서 이제 항상 저의 미친 기행을 이제 보고 아침마다 제가 오 이지를 하면서 이제 막 가격 오른다고 이거 사야 된다고 맨날 옆에서 종용하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고 아 이제 현타를 상당히 많이 느낀 거를 제가 그때 기억해요 아니 뭐 그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약간 민코인 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딱 그때였어요 올해 3월 2, 3월쯤에 이제 베이스 체인 위에 디젠 그 다음에 더겟미 오랜만에 듣죠 더겟미 오랜만에 듣죠 아니면 뭐였지 그 코인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 맞아 있었어 그런 것들을 한 베이스 체인 위에서 온체인 트레이딩 그니까 제가 파캐스터를 주영이 덕분에 알게 됐고 아무튼 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뭐 있는지 한번 쭉쭉쭉 보면서 그거를 몇 개 이렇게 재밌어서 사봤어요 샀는데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몇 배가 되고 몇 배가 되고 몇 배가 되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체인 트레이딩에 빠져들었죠 그 전에도 뭐 당연히 다이낸스 같은 데에서 도지도 사보고 뭐 옛날에 2021년 업비트에서 도지도 사보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냥 그 그 CX에서 하는 트레이딩이 일부 중 하나였을 뿐이지 이렇게 온체인 까보고 SNS에서 바이럴되는 코인들을 직접 사보고 이런 경험은 이제 그 팟캐스터의 붐이 시작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죠 했죠 그때 그때 약간 다 같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기분 어땠어요 기분 좋았는데 사실 수익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아니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10배가 올랐다는 거고 다음날이 되면 열 토막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몰랐으니까 어? 하루 만에 10배가 돼?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고 홀딩을 했죠 순진하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일어나 보니까 어? 운동하고 나와보니까 어? 뭐지? 왜 반토막이 났지? 운동하고 나와보니까 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어? 뭐지? 왜 3분 1토막이 났지?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때 약간 좀 체감을 했죠 실질적으로 온체인 트레이딩의 위험성 특히 밈코인의 위험성을 체감을 했고 근데 그 이후로도 3월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이 진짜 핫했잖아요 솔라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밈코인 트레이딩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좀 제대로 좀 밈코인을 집중적으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거의 뭐 지금 제가 트레킹하는 거는 밈코인이 한 8-90% 이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근데 뭐 제가 밈코인을 대하는 그 방식이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막 투기 좋아하고 뭐 카지노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8-90%가 아니 8-90%가 제가 유익 있게 보는 거 매일매일 트레킹하는 거가 8-90%가 밈코인이라는 거지 아 그럼 포트폴리오에 얼마가 밈코인인가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 외에 다 밈코인이에요 근데 그 비중이 중요한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은 저 10%도 안 될걸요? 뭐 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바벨이죠 바벨 바벨이 아니라 바벨이 아니라 바벨이 아니라 그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티바로우라고 아시죠? 티바로우라고 등운동하는 것 중에 무거운 원판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로 생긴 건데 무거운 원판을 이렇게 앞에 둬요 앞에만 꺼자 바벨은 양쪽에 있잖아요 균형 잡힌 게 바벨이잖아 티발은 T자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 여기가 밈코인이다 저는 그래서 바벨 전략이 아닌 티바로우 전략을 하고 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가 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6월 팟캐스트를 참고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모두가 다 밈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돈도 벌었지만 사실 저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왜 밈코인을 네가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지 이거 함부로 남들이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의 경험들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밈코인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팔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뼈 아프다 가장 최근 거를 말씀드리자면 작은 동물원 메타가 좀 있었잖아요 무뎅을 필두로 한 거기서 이제 코인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시총이 땡 세자리 K 그러니까 몇 억짜리죠 몇 억다리를 들어가서 그게 하루아침만에 10배 15배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원상복구가 됐다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잃은 거 같아 근데 상실감은 위로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지금 소나타가 뭐야 패차했다 가진 적도 없는 거를 그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앵커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내 포트폴리오가 한 번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원래 내 포트폴리오 같이 느껴져 맞아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의 본전은 우리의 엔트리 포인트가 아닙니다 올타임 하예요 거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앵커가 옮겨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 나는 그러니까 이 시계열로만 보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돈을 잃고 있는 것 같죠 맞아 왜냐하면 3월 고점에 대비해서는 많게는 반토막 난 것도 많고 아직 회복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작은 동물원들 중에 하나는 이제는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인이에요 아니면 고인인 것 같아요 좀 고인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인인 것 같다 근데 팔지 못하겠다 왜 아직 희망이 있어서 아니 내가 팔면 갈까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코인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요 방금 그게 내가 팔면 갈까봐 팔지 못하겠고 내가 아까 10배가 올랐어도 내가 팔면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지금 10밀인데 100밀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정확한 게 제가 그래도 제가 돈을 unrealized PNL에서 실현을 못 시켜가지고 낭패받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실수를 반복 실수를 반민교사 삼아서 이번 딱 작은 동물원 때 그 당시 있잖아요 올랐을 당시에 생각을 했죠 자 동영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첫 번째 가정 내가 지금 이거를 팔아 10배를 먹고 팔아 그리고 이게 여기서 10배를 갔을 때 내가 느낄 손실 손실감과 내가 지금 이거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때 10분의 1 토막이라서 내가 느낄 진짜 손실 중에 너는 뭐가 더 뼈아플 것 같니?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한 10번쯤 근데 열이면 열 저는 다 전자가 더 아플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1원도 못 먹어도 내가 지금 이거를 팔아서 땡땡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그렇게 얻었고 이게 땡땡 10배를 더 가서 내가 느낄 상실감과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안 팔고 가지고 있고 이게 휴지조각이 될 지연정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아플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다 기회비용을 한번 가져보자 참아보자 팔지 말아보자 쪽을 선택을 했어가지고 아프긴 한데 사실 지금 돌아가서 팔 거야 말 거야 하면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 사고 회계가 고장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누구는 평생 못 만져볼 돈일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인데 우리는 거기서 더 바래 이게 진짜 굉장히 저도 이제 극히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올해 많았죠 디젠 펍스 봄에 뭐야 또 위프도 있었었고 맞아 엄청 많았죠 슬러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고점처럼 안 보여 그냥 무적처럼 보여 이게 딱 봤을 때 얘까지 올라왔는데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총을 보면 굉장히 작거든 그래서 이제 현실 감각이 없어져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일확천금을 지금 현재 내 지갑에 찍힌 것만 보면 오 괜찮아 솔직히 그 정도 돈만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삶이 나쁘지가 않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딱 찍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객관적으로 괜찮은 돈인데 이렇게 트위터에 다른 애들 보면 걔네들은 몇백억을 벌고 있으니까 나는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좀만 더 참아보면 저런 애들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맨날 룩곤체인에서 룩 디스 트레이더 메이드 헌드렛밀리언 프로필 윗저스 투 클릭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그런 건데 그리고 저는 사실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랑 굉장히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왜 코인을 시작하셨어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지 여기 이걸 보고 계신 대부분 그리고 지금 코인을 갖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자부할 수 그러니까 저는 확언할 수 있는 게 사실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코인이 제공하는 전통 자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수익률에 그것도 단기간대 목격하고 혹은 들어서 코인판에 뛰어드신 분들이 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2017년 그리고 2021년 우리가 불장을 메가불런을 두 번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불런이 진행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희망 성공 여기서는 이제 졸업이라고 소위 말하긴 하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랑 기회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17년 그러니까 첫 불량에는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가능했어요 두 번째 불런에서는 알트코인으로 그렇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불런이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젠 그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트코인 솔라나 리플 이걸로 가능할까요 소위 말하는 졸업이라는 게 웨일이 아니면 안 되죠 그거를 하려면 웨일이 되는데 사실 그럴 거면 삼성 삼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 엔비디아 그러니까 말하고 엔비디아 뭐 한 천억어치 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졸업이란 내가 가진 돈의 수익률의 몇만 퍼센트 몇십만 퍼센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거를 목표로 산업에 뛰어드신 분들 혹은 돈을 만들고 싶어서 산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민코인으로 약간 사이트가 제한되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장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고 코인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감당해줄 유동성은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들어와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맨날 트위터를 보거나 코인개켓을 켜보거나 텔레를 보면 뭐 100% 몇 배 20배 이런 성공 수익률을 거둔 코인들은 다 민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민코인으로밖에 제한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돈이 별로 없는 리테일에 한해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부정은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그 뭐야 누구였죠 해시대 어느 분이 미디엄에다가 글도 썼잖아요 지금 이 운동장 자체가 민코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시점이고 이제 점점 더 밸런스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무슨 글도 읽었냐면 크립토의 문화 자체가 돈에 관련된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너무 극명한 사실 같다 그래서 과연 이런 밸런스 자체가 다시 맞춰질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어 왜냐하면 이 모든 문화 현상이 이 돈을 버는 거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 판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또한 민코인이라면 그 판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계속 그쪽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같은 거는 그냥 진짜 이제 그냥 지루한 투자 같은 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 그런 게 이제 오늘도 우리나라 텔방에 많이 덜어다녔죠 이런 민코인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대형 인프라 코인들의 유틸리티 부여가 안 돼 그 뭐야 증권처럼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는 게 안 돼 안 되죠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약속 또한 안 돼 그러면은 우리 게리게리슬러가 와가지고 이렇게 빠따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거세가 된 사실상 민코인 그 자체 그 우리 무라드 씨도 똑같이 썼었죠 그 그래프를 이제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본적으로 민코인 이따만큼 있고 그 밑에 이제 유틸리티 이렇게 있고 민코인은 그냥 유틸리티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춰지려면은 결국은 규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단기간에 될까라는 생각 저는 규제도 규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공감했던 거는 돈이 벌리는데 시장의 유동성과 관심도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2020년에 블록체인에 새로운 시도들이 많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던 그 근간에는 그때가 디파이 서머잖아요 그러니까 디파이의 새로운 시도라면 그게 돈이 됐어요 그 코인을 런칭을 하면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실제로 가격도 펌핑이 되고 그러니까 어 나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까 나는 이런 거랑 변형해봐야겠다라는 디파이 코인들이 많이 나왔다면 엠이프트 똑같죠 그때는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에 몰렸던 거잖아요 개발 인력과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은 민코인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니까 다 너도 나도 펌프답번 베이스답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돈이 몰리고 이번에 새로운 코인 만들고 뭐만 떴다면 그걸 민코인 화 시켜버리고 나는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흐름이다 산업의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또 스크롤 에어드랍이 텔레에서 좀 날렸잖아요 특히 KOL들은 우리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포스팅을 보면은 몇 천만 원을 예치했는데 몇 개월 기다리고 한 반년 이상을 기다려서 얻은 수익이 몇 백만 원도 안 낸다 이럴 거면 이제 나는 왜 사람들이 민코인만을 하는지 더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비트 이더를 제외한 이더도 요즘에 포함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대비 민코인에 투자하는 게 전혀 인프 대비 아웃풋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놈들이 훨씬 많다 이런 내러티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맞아요 그 에어드랍에 관한 것들이 이제 점점 사람들의 방식도 고도화가 되고 또 그게 고도화되는 만큼 그거를 방어해내려는 프로젝트 측의 전략들이 조금 이제 진짜 유저들을 좀 필터해내는 경우도 되는 것 같고 가장 근데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걔네들은 너무 그냥 인사이더들이 토큰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걔네가 100% 토큰을 다 뿌렸어 봐 그러면은 아무도 불평 안 할걸요? 만약에 누가 밸류에이션 100밀로 뭐 10밀리언 투자를 받았어 근데 그 밸류에이션 100밀 중에 10밀리언은 결국에 인사이더들이 가져가 그거 이상 인사이더들이 가져가기를 원하니까 그 파이차트 보면은 항상 커뮤니티 45% 나머지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만약에 55% 다 줬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해피했을걸요? 지금까지 받은 그 에어드랍에다가 다 곱하기 2.5 해봐요 그러면은 수지 타산 맞다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에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 토큰 자체의 유틸리티를 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야 그거를 홀딩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모든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본질은 유틸리티 토큰의 제도적인 불안정성 그런 것들이 저변에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해결되려면은 증권이라는 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누군가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미국이 되겠죠 그쵸 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미국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닌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왜냐면은 그 아저씨 아들내미들이 이번에 스크롤 그 아줌마랑 같이 디파이 프로토콜도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그 정도의 참여도라면 얘라면은 게리 겐슬러 경질시키고 무언가 본격적인 중권형 토큰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뭐 여튼 미국 코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미국 코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또 얘기를 해버리네 아니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그 다 해줬잖아 라는 그 밈 아시죠 다 해줬잖아 왜 한국 밈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신창섭 신창섭 밈 중에 뭐 다 해줬잖아 이런 밈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민코인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민코인을 보는 이유가 그간 쌓여있던 그간 크리토 산업에서 그들이 마주쳐왔던 불만족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집중 조명받았다 생각해요 뭐 vc가 너네가 다 하잖아 vc 없애렸잖아 그 다음에 뭐 mc fdb 그 논란 있었죠 너무 락건 물량 너무 많잖아 락건 물량 없잖아 mc가 곧 fdb잖아 해결해줬죠 뭐 에어드라 논란 에어드라 자체가 없죠 해결해줬죠 뭐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거래 해줬죠 해결해줬죠 우리가 뭐 직접 만들게 해줘 만들게 해줬죠 해결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을 해결해 주면서 좀 주목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 아티클에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밈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아 당연히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해줬지만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밈코인 스나이핑 툴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조그마한 트랜잭션을 불규칙적으로 넣는 거야 처음에 펌닷펀에 바로 생겼을 때 그래가지고 마치 오가닉한 수요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잡아내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참호 속 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누군가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과 방패는 항상 같이 가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마치 공평해 보이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카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pvp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잘하는 놈 중에 쿡 있잖아요 쿡이 맨날 뭐 어떤 코인 나온 거 있으면은 아 이게 진짜 그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막 어디서 돈 받은 거 막 실링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유의를 항상 해야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실 걔네들도 다 토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의 이윤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남들을 추구 유동성으로 쓰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믿고 하는 팔로워다 인플루언서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점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뮌코인 생태계라기보다는 그냥 크립토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 안과 밖에서 이제 노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크립토라는 게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팔로워하던 놈들 보면은 이제 와서 보면은 뭐야 저 새끼 저런 애였어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제 이 팟캐스트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행사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도 나 뮌코인 해볼까 하면서 이제 뮌코인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직 뮌코인의 메인스트림이 100% 되진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많은 그 어떤 의심을 받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아 이제 들어오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 이제 작년 말 작년 중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지모드였어요 지금부터는 하드모드야 지금은 조금 훨씬 더 어렵다 그렇죠 뭐 주영님 그렇죠 주영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뮌코인 할 때 가져야 될 리스크 위험성 경각심 이게 뭐 누구 믿어서 뭐 사지 말라 뭐 그런 건데 저는 뮌코인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좀 쉬운 그런 거는 그냥 욕심을 줄이세요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뮌코인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러그 리스크가 있고 pvp 리스크 있고 하발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뮌코인도 다 같은 뮌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저는 뮌코인을 그냥 뮌코인이라고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뮌코인도 엄청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중에서 저는 시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제일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카발 pvp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신다면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좀 지속적으로 팔로잉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빌리언 넘는 뮌코인들을 하세요 그 좀 리턴은 다른 거에 비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러그풀이나 pvp나 이런 리스크가 감소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충분히 그런 빌리언 넘는 애들 이미 다 컸다 뭐 이제 상방이 끝났다 제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솔라나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그냥 여타 알트코인보다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도지 아닌가요 도지가 어디까지 올랐지 91년까지 올라갔나 그렇게 올랐어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엄청 올랐어 말도 안 돼 90빌리언은 카르다노네 근데 그것도 뮌코인이잖아 그것도 91년까지 올랐다 카르다노도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시대에 그러한 코인들이 그때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오른 거고 내가 봤을 때 카르다노 거기까지 절대 지금 이제는 못 오르고 그거는 이제 뮌코인이 그렇게까지 오를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슈퍼사이클인 거죠 뮌코인 슈퍼사이클 뮤레드가 얘기했던 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탑10 안에 지금 도지 하나 있나요? 아니요 도지 시바 아 도지하고 시바 둘 다 탑10이야? 10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10일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15위까지 늘리면 무조건 도지랑 시바가 있고요 그러면은 한 탑50 안에 지금 페페도 들어가 있지 않나? 도지 페페 시바 뭐 그 다음에 위프 아 위프 아 그 정도 있나? 그 정도? 탑50 안에 뮌코인 한 25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말하는 슈퍼사이클 왜냐면 솔직히 봐봐 솔직히 봐봐 지금 탑25 안에 있는 거 봤을 때 지금 한번 보자 자 코인개코 켰습니다 탑25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카르다노, 아발란체, 뮌코인 아닌 것만 할게요 체인 링크, 비트코인, 캐시, 다이, 스테이블도 빼야겠다 폴카닷, 유니스왑, 레오토큰, 수위, 니어, 라이트코인 25 넘어갔다 지금 아 여기 지금 28위? 25 안에 3개가 있는데요 고지, 시바, 페페 인터넷 컴퓨터, 카스파,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스텔라, 스텍스, OKB 뭐 이런 거 있는데 인뮤투볼 얘는 왜 있는 거야 그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진짜 있으면 안 될 거 몇 개 있어 많이 보이긴 해요 일단 카르다노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폴카닷도 좀 아발란체?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뭐야 이거 어디야 인터넷 컴퓨터? 뭐하는 애들이야 얘는? 카스파는 도대체 뭐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왜 있는 거야 스텔라는 왜 있는 거고 인뮤터블 뭐야 크로노스 렌더 옵티미즘 맨툴 인젝티브 와 진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음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싹 다 청소하고 밈코인이 올라야 된다라는 게 밈코인 스포츠 사이클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밈코인이 올라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 약간 그건 같아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게 왜 저순위 있음? 이거 올려 해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약간 동학농민운동 마냥 죽창이랑 그 뭐야 단두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코인들 다 쑥딱 해버리는 그런 꼴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 우리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리스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돈이 잃을 수 있다 여러분 열 배를 벌었다는 건 이 꼴을 열 토막이 날 수 있다 인 겁니다 절대 상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방도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상방 하방도 그것도 그런데 제가 도박 중독에 빠져본 적이 없어 나 도박 중독인가? 여튼 민코인만 사니까 근데 그냥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민코인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 비슷하죠 도박 중독이랑 근데 나 사실 난 그렇진 않고 이제 한창 할 때는 어 뭐야 이번 연도 초기에는 막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지경에 거의 이를 뻔했지 중독 위치 채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안 해 요즘에는 민코인 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 사람들마다 성향 차이가 있잖아 내가 어 좀 중독을 잘 당하는 것 같다 나 게임 중독도 잘 되고 나 뭐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에 중독 잘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어 그 내성 그러니까 그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요 인생 망가죠 그렇죠 그래서 음 추천드리는 플레이가 저는 민코인 마스 때 플레이가 여러 개가 엄청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성향별로 맞는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뭐 나는 리스크가 싫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나는 뭐 리스크를 사랑하고 적은 자본으로 높은 그걸 하고 싶다 하면은 인력 갈아놓고 컴퓨터 앞에 18시간 앉아계시면서 트위터 뒤치셔서 그 스몰 캡 찾으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왜 비트코인 생태계를 좋아해 그러면은 해당 생태계의 대표 및만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영님이 자주 언급해 주신 펍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룬스들 많잖아요 뭐 햄 사토시 모시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사시면 되고 이더리운 생태계를 좋아한다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페페 아니면은 뭐 모그 이런 거 사시고 솔라나 생태계를 좋아하시면 위프 펍켓 이런 거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제 테이크하는 리스크 대비 조금 다른 코인들보다 높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률에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그것도 싫다 하면은 뭐 도지 페페 아니면 시바 이런 그냥 아예 몇 빌리언짜리 윙코를 조금만 가져가시던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영어가 그래도 이게 돼야 어떤 정보를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되는데 밈코인 세계 자체가 하도 뭐라고 해야 돼 에소테릭하고 되게 어 하 밈코인 시장 자체가 밈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밈코인이죠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보다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익시험을 높게 받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인터넷상의 이 밈의 어떤 뉘앙스를 알아 먹을 수 있냐 내가 외국이냐 근데 한국어 잘해 그렇다고 DC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죠 영어를 잘하고 잘 말해도 거기 이제 그 영미 문화권에서 아 저거 재밌다라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동질감이나 그런 센스가 없으면 맞아 힘들다 그러니까 공감 공감인 것 같아 영어를 읽고 말하는 능력이 아니야 아니야 그쵸 공감 능력 근데 그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교과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건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밈코인을 잘하려면 미국 가서 10년을 살면 됩니다 그때 밈코미 있어요 그때도 있지 않을까 난 있을 것 같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뭐 여기 이 얘기까지 하면 또 이제 또 길어질 수 있죠 이제 어 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밈코인 까는 논란 중에 이제 어차피 팔려고 사는 거 아니다 아니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어차피 휴지조각 될 건데 왜 이렇게 실링하냐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도지 그렇죠 안 됐잖아 뭐 지금 페페도 건재하잖아 건재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건 것 같아 휴지조각이 돼 99% 휴지조각이 돼 99% 내가 봤을 때도 근데 나머지 1%는 롱런한다 이게 문화 도지코인의 그 우리 카보스가 얼마나 인터넷의 마스코트야 였었죠 삼각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근데 아 뭔 말하고 있었냐 뭐 없어질 거다 99%는 없어질 거다 1%는 남을 거다 아 맞아 맞아 그렇게 문화적인 상징으로 남으면 페페처럼 그 도지처럼 시바이누처럼 남겠지 근데 이제 어차피 팔려고 사는 거면은 사실 그거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로직이거든요 어차피 비트코인도 팔려고 사는 거잖아 뭐 누구는 안 팔고 그걸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더 사고 그런 미친 기행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진짜 소수의 엄청 미친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그냥 팔려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대부분의 투자 상품은 매수의 목적은 매도다 네 바이로우 셀하이를 하려고 팔려고 사는 거다 네 하는 건데 어 결국에 그러한 뒷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들도 나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다만 어 지금 나오는 것들 99.9%가 이제 그냥 0으로 간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도 약간 팝 아 팝캣이래 그 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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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게 이미 위프가 하나 나왔다 응 그거 이번에 개떡상 했잖아 또 뭐 1년 ROI가 막 5300% 막 이랬으니까 어 그리고 이번에 한창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그걸 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음 진짜 롱런으로 베팅할 것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다 어 저도 아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폴의 80% 이상이 민코인이지만 제가 민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자산이어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사실 떨어질 때도 물론 많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 가장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게 민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 시총의 문제가 아니라 시총이 시총이 큰 민코가 시총이 작은 알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유틸리트 토큰보다 더 잘 반응해요 시장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6개월 넘게 트래킹을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한 익스포저로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코인을 맞아 이게 그 반등할 때 가장 세게 반등하는 거를 사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거 다 민코인인데 어쩌라는 거야 약간 그런 근데 물론 갈 때도 잘 가지만 반등할 때 그 떨어진 것만큼 더 가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지 야 유니스왑 이 유니토큰은 왜 안 올라? 나의 페페는 이렇게 잘 오르는데 당연히 페페로 쏠리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왜 사냐고 또 물어보는데 잘 오르니까 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그냥 폰지 그 자체거든 근데 웃기기도 폰지가 아니래 저 잘 안 오르는 것들이 폰지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싼 값에 그거를 프라이빗 라운드에서 사고 우리한테 덤핑하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을 보면은 웃겨 오히려 더욱더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밈코인을 보면서 저걸 왜 사냐고 묻는 역설 그건 네가 그냥 저걸 싸게 사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도 있어 이거는 사람들이 지쳤어요 이제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그런 컨센서스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겪었어 이미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약간 증명인 것 같아 증명 플러스 그건 것 같아 퇴화가 같이 된 것 같아 그게 뭐냐 퇴화요? 이거 퇴화? 퇴화라기보다는 이거를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말 좋게 발달이라고 합시다 진화라고 할까요? 진화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2017년 이때도 돌치코인 저는 저딴 걸 왜 사면 맨날 이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게 제일 좋은 거였네? 이런 생각 생각해보니까 엄청 웃긴 게 작년에 페페 바이낸스 리스팅 됐을 때 사람들이 와 이제 바이낸스는 밈코를 상장하냐 페페 이런 게 전 세계 1등 거래에서 올라가냐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왜 밈코를 상장 안 하냐라고 말하는 약간 좀 역설적인 시장이 됐잖아요 좀 웃겨요 이런 것도 보면은 좀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이걸로 우리가 금융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못생긴 개구리 상장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아 사실 이제 그거로 밈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이제 뭔 도움이 되냐 이게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있어서 여기로 돈이 몰리는 게 도대체 어떤 블록체인 산업 대중화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측면에서 알아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밈코인이 기여하는 바는 일단은 독특한 투자 시장으로서 블록체인이 가지는 위치는 밈코인이 가장 확고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블록체인 산업 블록체인 기술이 잘 쓰이지 않고 대중화에 실패해도 가상자산 시장은 반드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가지는 어드벤티치가 너무 커요 24시간 뭐 이런 거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면서 약간 투자 시장이면서 투기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동시에 도박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고 또 전통시장에서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약간 유포리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쭉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게 지금 밈코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 제 생각에 오히려 이 밈코인으로 인해서 이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발전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센티브라고 말한다면 그거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냥 이 토큰 스테이킹하면 이 토큰 줄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프로덕트 중에 뭐가 있냐면 트레이딩을 pvp로 그냥 말 그대로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어떤 밈코인으로 수익을 얼마나 더 많이 내냐 이런 거를 아예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뭐야 얼라이언스다우 mvp 거기에 나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센티브 그 자체에 어떤 기여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밈코인을 이용한 앱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다른 유틸리티 토큰들이 착안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아이디를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쪽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걔네들이 밈코인 시장에서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서 배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 근데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밈코인 트레이딩을 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엔 뭐까지 나왔다? 문샷이 나왔다 이거 사실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붙이면은 존나 좋은 앱인 거거든 근데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치 이즈필페이로 결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현금을 그냥 들고 있고 싶어 그냥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에 내 가족이 있어 그러면 그 가족한테 과테말라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내가 과테말라 현지 돈을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 그냥 거기 과테말라 현지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데가 있으면 그냥 내가 USDT 문샷에서 사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문샷에서는 아예 맥도날드 가서 팝캣으로 맞어요 그거 그러니까 The future of finance 이러면서 팝캣으로 소액 결제하고 그러니까 팝캣으로 편의점 가서 막 음료수 사더만 그러니까 지금 USDC로 컨버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재밌다 이 비트코이너들이 여태까지 말한 네가 살게 될 미래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모든 걸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될 거니까가 밈코인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어 지금 맞아요 제게 문샷이 저도 되게 좀 혁신 좋은 앱 약간 아이디얼한 앱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이제 이전 유틸리티 토큰 이런 애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민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제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트레이딩 이런 컨슈머 앱 같은 재미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개웃긴 게 결국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나는 팝켓을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팝켓 안 들고 그냥 할 거면 그냥 달러로 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미친놈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들에게 아니 그 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샷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다? 안 쳐다봐 물론 그거 하면 좋을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한국에서나 먹히는 진짜 끔찍한 경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이 지점에는 문샷이 덱스 스크린이랑 달라요 주피터랑 다른 게 주피터 같은 거는 그냥 내가 토큰 컨트랙트 복붙해가지고 하면 원하는 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문샷은 약간 상장 시스템처럼 지원하는 거를 셀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문샷에 올라가는 거가 약간 이제 거래소 상장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종종 발견됐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 글도 썼었잖아요 이게 진짜 봤어요 저는 그거를 펍스가 상장하자마자 거기에 거래량 터지면서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다가 뭐야 이거 펍스 가격 왜 올라? 하면서 봤는데 문샷에 상장이 됐대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어? 그래서 나 문샷 사실 그거 몇 달 전에 나온 거잖아요 좀 됐죠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가 어? 뭐야 이거 개 신기하네?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뭐야 너무 편해 KYC가 좀 간편하게 되어 있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될 때 그 정도의 정보를 이렇게 넣고 바로 그 결제를 할 수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바이낸스 그 어떠한 앱보다도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아이디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마찰이 저거 그러면서 가장 유행하는 코인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되게 좀 그리고 되게 트렌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다 있어 무뎅도 거기서 바로 올려버리고 요즘 있는 뭐 기가 뭐 리타이너 그걸 이미 다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뉴 바이낸스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바이퍼리키드 긴장해라 안 되나요? 물론 완전 다르긴 합니다 완전 다나요 조 바이든 딱 때 완전 다르긴 해요 바이퍼리키드는 CX 느낌이니까 완전 다르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 그리고 이 크립토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목할 만하다 문의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근데 사람들에게 리스크로 다가와 너무 하기가 쉬우니까 접하기 너무 쉬우니까 내 폰 털리는 거 아니야? 애플 페이 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거가 나온 날 봤는데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한 2, 3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굉장히 막 바이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거 핸드폰 그 앱 켜놓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팝켓을 딱 눌러 그러면 누가 그거 사고 팔 때마다 진동하면서 찍 찍 온다? 그거 도파민 존댐? 나도 막 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민코를 사기 위해서는 케이뱅크에 돈 보내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보내 업비트에서 테더 사 테더를 바이낸스로 보내 바이낸스에 솔라나 사 솔라나를 팬텀으로 보내 팬텀에서 주피터에서 수업을 해야 했잖아 한 대여섯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됐다면 문샷은 내가 지금 아이폰에 등록해놓은 애플 카드로 띵동 하면은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코딱지 파면서 해 그냥 똥 싸면서 그냥 100불어치의 팝켓을 그냥 이제 원클릭으로 살 수 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죠 나도 진짜 개신개스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팔면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미친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갑자기 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이래서 조셔야 됩니다 이게 민코인이 우리가 쓸데없는 거 또 알려준 것 같은데 왜 시작은 항상 위스키한 걸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끝은 항상 근데 이건 진짜 재밌지 않아요? 라고 얘기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유스케이스들 있잖아요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 그게 다 민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웃기면서 역설적인 일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이러면 이거 발전을 예를 들면 지금부터 1년 뒤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민코인이 안전한 베팅이야라는 인식이 생기면 어떡해? 내년에? 그렇게 진짜 돼마 그렇게 근데 진짜 되면 무라도의 민코인 슈퍼사이클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뭐 나야 좋아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그거지 이게 금융의 미래인가? 이게 파이낸스의 미래인가? 근데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되면 특정 방향을 지정하고 거기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주고 이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저는 그게 그냥 사물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거에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그렇긴 하죠 여기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그렇긴 하죠 그게 이제 뭐 약간 뉴트럴한 입장인데 개인적인 약간 생각이긴 하지만 그 맞는데 그거죠 이 밈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두에게 유틸리티를 더하는 건 또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은 필요하다 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제가 덤핑하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 분명히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놔두고 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밈코인에 함몰돼서 발전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쵸 예 여기까지 하시셨네 아 마지막으로 어 절대 밈코인을 투자를 지지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유도했다 는 아닙니다 저희 뭐 반년 동안 계속 밈코인 떠들었는데 왜 이제야 밈코인은 슈퍼 슈퍼 리스키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충분히 전달드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특성과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부 잘하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케이